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어 그 정도는 가야 칠해지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런데 지금 뒤에 보면 좀 칠이 안된 데 있거든? 그런 데 이따 다 찾아내가지고 어? 천천히 천천히 좀 더 가까이 가까이 가고 천천히 어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칠해 코탑 돌아가면서 그게 느낀 거야 일단 그거 놔두고 다른 부분들 안 칠해진데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너무 가까이 오면 뭉개지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뭉개지니까 그 정도만 칠해져있다고 그 정도만 칠해져있다고 보면 이게 조금씩 안 칠해진 데 있을까요? 회색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고런 데 찾아내가지고 하나씩만 칠해져 저희가 튄다 조심해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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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는? 당했어요